오른발 쏘옥 왼팔 쏘옥 밥을 먹고나서 아빠는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우람이는 양치질을 했어요 우람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 오 근데 고추를 이렇게 싸고 있는거 보니까 씩 하고 싶은 모양이다 화장실에 누가 있나? 뚝뚝뚝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있는가 한번 보자 유나 누가 있나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올라간다 유나 그지 그리고 뭘 하나 한번 보자 물이 싫지만 아빠하고 똑같이 똑같이 먹어요 키가 쑥쑥 자라야 되니까 엄마도 그만하고 빨리 여기 와서 앉아서 드세요 똑같이 똑같이 신문도 읽어요 신문을 우람이는 거꾸로 읽어 오늘부터 우람이와 똑같이 하세요 아빠와 우람이가 아빠와 우람이가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